나다웅, 좋은 생각에서 편했습니다. 세계적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가,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 에머슨의 자기 신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. 원작에서 제시한 52가지 핵심 주제를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시와 구체적인 실천사항까지 제시해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